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공동구매할 수 있는 우주 최저가 모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공동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요. 저를 아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특가로 스토어 찜을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에서 오비앤몰을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오비앤몰이 나오게 됩니다. 김효석 악담회 출신의 쇼호스트가 추천하는 우주 최저가 모를 찜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스토어 찜을 해주셔야 특별한 가격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소식받기를 눌러주시면 특가 상품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소식받기 해주실거죠. 김효석 특가를 검색해 볼까요? 이제 드디어 50%, 40%, 80% 할인된 금액의 물건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 하나쯤 있으면 좋은 본드인데요. 미라클 초강력 본드입니다. 저도 이게 인형이 안타깝게 부러져서 붙여봤는데 쉬워요. 이렇게 섞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붙여주시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신기하게 잘 붙습니다. 이게 수분을 빨아들여서 굳는 거라 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붙거든요. 멀쩡해졌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홈쇼핑에서는 굉장히 히트했던 상품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개당 990번에 드릴 거거든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많이 갈라진 사다리도 강력하게 붙이고 부러진 오암마도 쇼킹하게 붙이고 무거운 컨테이너도 들어올리는 기적의 접착력 쇼킹, 쇼킹 폴리머 자, 분리된 철판에 쇼킹 폴리머로 붙여준 다음 와, 이 크고 무거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엔 부러진 오암마를 붙이고 힘껏 내리쳐봐도 와, 쇼킹한 접착력 정말 대단합니다. 본드 테이프 노 완전히 다른 신소재 석회질과 실리콘 복합의 MS 폴리머 공기 속 수분을 빨아들이며 발열 단단히 강화되는 원리 딱 붙여준 다음 때려 해도 깨려 해도 버텨주는 괴력의 힘 너무나 강력하니까 수건장도 통째로 붙이고 거실에 장식 선반 올려 깔끔한 정리 부러진 자기장식품 액자도 손쉽게 프라이팬 손잡이도 차 떨어지지 않는 강력함 깨진 화병도 간단히 수리하고 안경태도 직접 간편하게 차 부러진 카트 손잡이도 착 붙여서 새것처럼 물이 줄줄 새는 싱크대 호스도 오케이 반으로 잘린 역기봉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 능력 반으로 잘린 사다리 과연 붙일 수 있을까요? 쇼킹 폴리머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흔들어도 끄떡없는 강력한 접착력 나머지 더 잘 붙는지 볼게요. 와우! 하하! 정말 쇼킹 그 자체입니다. 대단합니다. 더 이상 구멍 내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욕실 선반도 쉽게 차! 휴지거리도 단단하게 빠진 타일도 메꿔주고 욕실 거울도 문제없고 문제없고 코너 선반도 단단하게 초강력 접착! 반으로 잘린 통철 플렌즈를 붙인 후 자동차를 끌어도 떨어짐 없는 강한 접착! 떨어진 슬리퍼도 부러진 구두급도 자가 수리! DIY 장식도 나 혼자 셀프 DIY! 후크 붙여 시계도 쉽게! 부러진 삽도 붙여주면 주면 쇼킹은 접착력! 부러진 행거를 붙여주고 무거운 바벨을 달아마도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건축기술의 메카 벨기에 연구기술! 벨기에 건축자재 전문기업 원료! 기적의 가격 폭탄! 10개 한 세트를 50% 폭탄 인하! 29,800원! 제가 직접 더빙해봤어요. 29,800원이 아니라 저는 9,900원에 드립니다. 개당 990원 5개 이상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회변화 하시겠는데 이게 일회용이에요. 수분과 공기에 맞다면 금방 굳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사셔서 주변 나눠주시고요. 두구두구 쓰십시오. 쓰다 남은 것은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비닐봉지, 밀폐용지에 넣어서 쓰시면 다음에 또 쓰실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좋은 상품 많으니까요. OBM몰 와주세요. 제가 특가로 우주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